아 돌아왔다 쾅쾅 빨리 애들 구하고 엔더의 눈 빨리 찾아 봅시다 아직까지는 이런데 없지 이런데 없지 밖에 없는거 확인했으니까 일단 가자 다 뚫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오우 노 아우 너무 많다 이쪽에 꼼꼼꼼꼼 뚝 어머 여기 없어어? 어 피하고 피하고 아 뭐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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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쪽 끝에도 없는데 그럼 여기로 넘어가자 오케이 이쪽으로 어그로가 걸렸을 때 이쪽으로 와가지고 애들 다 없애버리기 발령 성공 와 여기도 없네 아 또 소환사야? 아 그만해 애들도 많은데 왜 이래 왜 이래 어딨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쏘고 와 쏘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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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딨어 오우씨 살았다 아 너네 때문이야 너네 때문이야 너네 때문이야 어 워씨 죽을 맛 완전 죽을 맛 애들이 뭐가 이렇게 많아 여기나 엔더에는 없는 거 확실 왜 이렇게 많아 아 그만 나와 아 됐잖아 이 정도면 원힘을 다해서 클릭 중입니다 원힘을 다해서 클릭 중입니다 엔더에는 없는 거 확실해 엔더에는 없는 거 확실해 오케이 빠이빠이 잘가 아 왔다 갔다 갔다 왔다 요것도 해야지 아 밀지바 밀지바 밀지발라고 뭐야 뭐야 아니 아직도 안 나오냐고 아 아니 진짜 엔더에는 있는 걸로 아는데 그럼 상인이라도 나와봐 상인이 상인이 상인은 있어야지 엔더에는 운이 여기 없다 치면 저쪽이 있네 대장장이 어 나 진짜 그러면 여기 엔더에는 없는 거야 어 어어 아쉽다 뭐야 뭐야 너 왜 불타 우후 깜짝 놀랐어 아 드디어 대장장이 얻었네 네 대장장기로 가차 좀 해보려고 자 일단 승리 꼼직한 융각로를 만들고 있다 오케이 자 일단은 이제 모였더라 얘네들 다 모였는데 4천원 몽골로 가차 좀 할게요 오케이 자 다 뽑이셔 하베스터 오케이 오케이 일단 이쪽에 대장장이가 있거든요 일로 스멜 아이템 뭔 소리야? 아이템 뭐야 대장장이 입금 완료 아 이게 업그라운 거구나 가차하는 애들이 얘들인 거야? 그럼 내가 할땐 대장장이 이게 아닐걸 너무 특정한 내 옷 입은 거 내 옷을 대신할게 두 개 해야 되잖아 그럼 하프 석궁하고 이거 올리자 요거 하고 업그레이드 좀 해줘 요것도 업그레이드 해라 이분 난이도의 미션 요거 그때동안 요걸로 해보죠 새로운 무기도 좋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그니까 이러면은 어디로 가야되지 여기 엔더인은 없는 거 맞았으니까 끝났고 둘의 용광도에도 없는데 하나 지금 두 개 했잖아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둘 셋 네 개 네 개니까 아 맞구나 그럼 우리가 안 깬게 뭐지 하나 둘 셋 네 개 지금 깼잖아 그럼 질척한 늪지 가가지고 해볼까 뭐야 보통난이다고 이거라고 하 일단 좋은 무기가 사라졌으니 나 원참 네 개 그럼 일단 이북이 갖고 가봅시다 멜척한 늪지 저번에 이거 못겠는데 뭐야 에어 이거를 다 준다고 헛 nope 어 아.. 이만 참아야돼 맞다 아 요거 필요없지? 아 요거 필요없는데 요것도 필요없고 요게 더 낮으니까 요거 빼고 요거 안하고 요거 안하고 요거 안하고 요정돈 델타는 자 가보자 오 요정돈 만족하지 그것보다 훨씬 나은데? 아우 야 근데 애들이 딴딴하긴 하네 아.. 여기 엔더에놈도 뭐가 이렇게 많아 근데 좀 지치긴 한데 요거하고 좀 로블록스도 좀 갔다 왔다가 이렇게 해야될거 같아요 요것만 올리니까 좀 그렇네 지금은 지금 뭐했지? 로블문하니도 그거 깨려고 지금 수련중이거든요? 엔더에놈도 찾을겸? 그래야 그 뭐였지? 최근 DLC에 엔더 극에 가니까 지금 DLC 클리어하려고 요거 하고 있는 중이기는 한데 와 야 강력 쩐다 이거 스톱랜더 간다? 어 이거 그냥 그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토르망치 딱 봐도 번개 내리고 망치니까 토르망치처럼 생겨가지고 그냥 어 근데 좋긴하다 유일템이 좋긴하해 다만 레벨이 있더라고 이게 어떤 레벨에서 얻으면 만약 1레벨에서 얻으면 뭐 10에서 13 그 정도고 뭐라 해야되지 또 10레벨에서 뜨면은 뭐 20에서 한 그 정도 레벨 마다 따라 공격에 올라간다는데 그 말에 진실인지는 모르겠다 어우 저리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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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불피 완료 없앨다 아 이게 같이 데미지를 받는게 그거네 지금 저 전기 인가 뭔가 저거 할 때 여기서 톡 톡 톡 어 이건 내가 지금 이게 아닌데 이렇게 보시면서 가보자 가보시면 되지 이쪽에 길이 있다 뭐 이쪽으로 올라갈 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야 그냥 만들어둔 아 이제 다 두개 남았네 마지막 이게 마지막이네 이쪽이 아 저리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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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뭄에서 찾으라고 저쪽에 가 있긴 한데 요쪽에 또 뭔가가 있을지도 모르거든 그때 요쪽에 갔었긴 한데 엔더의 눈이 요쪽에 있을 확률이 되게 높거든 근데 요쪽에 엔더의 눈이 있다는 것이 맞나 요쪽에 한 것밖에 없으니까 엔더의 눈이 있을 확률이 되게 크거든요 크긴 한데 일단 상처 매듭은 다 어렵긴 어렵고 어 글레이브 어 글레이브 글레이브는 애가 뭐였지 뭐 상 강한다고 맡겨놓은 건데 먼지 닦으면 먼지 닦으면 마지막 구르기 오케이 전기론 이제 뭐라해야되면 스플래지 데미지 넣어두고 이미 예전에 요쪽에 한번 왔다갔기 때문에 제가 계단을 이미 설치를 해뒀죠 덕분에 네모 아 뭐야 안 된 걸로 뜨네 네모 아 뭐야 아 저쪽에 써져 있었구나 과연 나 찍겠는데 뭐야 네모 네모 뭐지 저게 점인가 네모 점 네모 점 사치면 네모 점 아닌가 네모 점 이 아 네모 점 하고 요거 요거 예 다 맞췄다 내가 요거를 깨가지고 요쪽 아래까진 가는 기억 기억이 나긴 나는데 요쪽 아래 엔더네이의 눈이 없을 없으려나 아 몰라 모르면 다시 한번 깨면 되잖아 아잇 그냥 패 올라갈 때 다시 만들 수 있으니 얻을 수 있으니까 고여하지마 쵸비 오도록 할 수 있으니까 오도록 할 수 있으니까 도움말 호오 동속이 좀 아쉽긴 한데 데미지 많이 들으니까 요정돈 만족해야지 오케이 스턴 보쉬고 이 쪽에 내려가면은 다치고 애들 도안 아우 마녀들은 올게 오오야 잠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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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데미지 받고 부담 걸리고 마녀들은 죽고 얘 여기에서 또 그거 없는거 아니야? 얘 여기에서 또 먹읍시다 아마 여기에서 있는거였네? 와 앵무새는 안보인다 앵무새는 안보인다 염서가보자 귀엽네 잘따라고 여기서 문산성 꼭 빼고 요것도 빼고 요것도 다 빼고 오케 가자 오오오오 떨어질 뻔했다 10년 감수했네 예쓰 근데 10년 감수가 뭔 뜻이지? 아 몰라 가면 알겠지 뭐 요쪽에 엔더인원이 있을 확률이 되게 높아 되게 높아 아 아 엔더에놈 맞다 아 망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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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대로 들고 온 것도 없는데 아 몰라 때려 그냥 때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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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야 잠깐 잠깐 아 이거 놀이다가 죽겠네 야 분산성 꼭 이런것도 아아 나 진짜 분산성 꼭 왜 들고 와야되나 무빙 어 무빙이 어 무빙이 고객님 잘못했어요 살려주세요 무빙 아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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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투망하다 투망하다 조심해 조심해 어이씨 오케이 뭐꼬? 어이씨 어디갔어 어이씨 어디갔어 어이씨기 어헙 으아erc 며 bend 너 하나로도 복찬돼 나 좋은거 안ыв 없단 말이아 끝에서 보겠다 버리고 버리고 뛰자 어? 버그다! 버그다! 죽어라! 내 돈 내놔! 엔더의 눈 내놔라! 네 오늘 이렇게 유일텐도 없고 엔더의 눈도 발견했습니다 재밌게 보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부탁드립니다 안녕! 바이바이!